여기가 잘 얻어서 먹더라 힘들지? 언니 응? 나 아무래도 전생의 인어였나봐요 아니 물속에만 들어가면 막힘이 난다니까 아니 꼭 물속에 인어만 있니? 먼게 이상 괴물은 없어? 아이 그건 아니지 얼굴만 보면 답이 딱 나오는데 뭘 또 그래요 뭐 뭐 뭐 아 진짜 잘생겼어 너무 많은데 왜 안 먹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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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너 여기 처음이구나, 그치? 여기 하나도 안 무서워, 같이 들어갈래? 여기 하나도 안 무서워, 같이 들어갈래? 너 이젠 좋아하냐? 응 어쩜 그럴 수 있어?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지금 무슨 말... 됐어! 이제 너랑 한마디도 안 할거야 아... 윤바다... 이거... 아니... 씨... 오... 오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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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게? 바다를 조심하라니. 그게 무슨 말이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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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윤아? 여긴 웬일이야? 야..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지? 너 진짜 못했다. 무슨 말이야 그게? 그래 놔. 나눠봤어. 수조건 안에서. 나 저 안에서 물고기 맞추거든. 그게 너였다고? 하.. 이젠 물 안 무서워하나보네. 저기.. 바다 말고 난 어때? 하.. 널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. 하.. 너 바다지? 그 바다 맞지? 하.. 하.. 으.. 네.. 하.. 하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